8시 뉴스 스토어 아... 쿠키 되서 돈까스 오잉 귀엽네요 치즈 까도라이 1. 2. 3. 3. 4. 5. 5. 5. 6. 5. 5. 5. 6.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규입니다. 오늘은 치즈돈까스 등싱돈까스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오늘 먹어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한번 이번에는 치즈돈까스부터 먼저 한번 에어프라이어를 돌린 거거든요? 나한테 가bot 오오! 오오! 치즈 양파. 치즈맛이 맛있어 치즈맛이 맛있어 와 치즈 미쳤죠 이걸로 튀김으로 해서 쓰면 되겠네 버섯 다 익었겠죠 돈까스 저는 치즈가 왔어요 떡볶이 떡볶이 우상 우상 조금 Futur 이건 우르르 까다로워 치즈는 식으니깐 국회는 맛있네요 국회는 맛있네요 제가 국회 음식들을 다 파고있어요 국회는 맛있네요 잘 봐요 젤리야키 소스 국회는 지금 국회를 안 먹었어요 국회를 싸게 국회는 보니 국회는 없어서 국회는 국회복이 국회는 국회 맛있 맛있네요 햄버거가 인지하고 겉에 물을 좀 더 넣을 수 있는 거 같아요 햄버거는 배가 어떻게 되죠? 햄버거는 못하다고 해서 햄버거가 다 먹어야되고 햄버거는 마늘에 다 먹어야되어서 햄버거는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해요? 햄버거는 안 먹어서 이번엔 소금에 맵지 마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유리 jem rond 증거 이낙지 않네요 역시 치즈는 이렇게 맛있어 으음 음~~ 3단 1단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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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3단 음... 아... 하아 아 잘 먹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